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. 영신다육 오늘 수입 화분 이렇게 쭉 다위가 없어서 박스에 놓고 영상을 찍습니다. 얘는 전에 들어와서 판매됐던 애들인데요. 지금은 다 마감되고 없는 화분들입니다. 새로 들어왔으니까 보시고 주문주시기 바랍니다. 가성비가 대박이고 안전 할인해서 판매한 거니까 저렴한 애들입니다. 자 1번 갑니다. 가로가 8 높이가 14. 네 5천원짜리입니다. 이렇게 전에 한번 들어왔었는데 다 판매됐고 새로 오늘 또 받았습니다. 다 이렇게 생겼고요. 농분이고 다리도 멋지게 생겼죠? 네 이렇게. 자 1번 오늘은 전부 다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데 다 수입 화분입니다. 자 가로가 8 높이가 14. 5천원짜리입니다. 자 2번 한 박스씩밖에 안 들어왔는데 한 박스씩의 개수가 몇 개씩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문 안주시면 떨어지고 없을 겁니다. 자 2번에 가로가 12.5 높이가 13. 7천원짜리입니다. 자 이렇게 멋져요. 근데 7천원밖에 안됩니다. 크기 13cm, 12.5cm, 13cm. 크기도 넉넉한 사이즈죠?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있고 아주 멋집니다. 자 2번 가로가 12.5 높이가 13. 7천원입니다. 자 3번 갑니다. 가로가 17 높이가 12, 12천원밖에 안 합니다. 17cm나 되고요. 가로가. 그리고 무게가 없습니다. 가볍습니다. 그래서 야생화나 다육이나 아무거나 창 심어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넓으니까 17cm면 엄청 높죠 근데 12,000원밖에 안해요 엄청 싸죠 자 이렇게 자 3번 가루가 17 높이가 12,000원짜리입니다 자 이 화분도 전에 엄청 팔았던 화분입니다 좀 높고 가루가 12.5 높이가 16.5 만원입니다 문고리가 달린 화분인데요 이 화분은 정말 많이 팔았어요 제가 네 요렇게 네 자 가성비 좋죠 만원밖에 안하니까 크기도 엄청 크고요 자 4번 가루가 12.5 높이가 16.5 만원짜리입니다 자 5번 오 얘는 몇 개 안 들었네 자 5번 가루가 11 높이가 15 네 6천원입니다 얘도 전에 엄청 많이 팔았던 화분이고 멋지고 네 잘 나가는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자 5번 가루가 11 높이가 15 6천원에 갑니다 자 6번도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가루가 12.5 높이가 15 7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는 무광이고요 유광 좋아하신 분도 있고 무광 좋아하신 분도 있어요 네 다리도 이렇게 높고 다육이 화분으로 아주 적합한 화분 자 6번은 가루가 12.5 높이가 15 7천원짜리입니다 자 7번은 가루가 10.5 높이가 12 6천원입니다 자 얘는 유광이고요 반짝반짝합니다 멋지게 생겼죠 자 이렇게 네 다리도 넓고 이렇게 자 7번 가루가 10.5 높이가 12 6천원짜리입니다 8번입니다 자 가루가 13 높이가 11 7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엄청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유광이 꼬바딱바딱하고 자 이렇게 자 8번 가루가 13 높이가 11 7천원입니다 자 우리집 사과꽃이 엄청 이쁘게 피었습니다 자 9번 갑니다 가루가 16 높이가 13 네 12,000원밖에 안 합니다 얘도 가벼 없습니다 그리고 창 심어도 좋고 모둠 심어도 됐고 야생화 심어도 되고 깊이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네 12,000원밖에 안 왔습니다 자 9번 가루가 16 높이가 13 12,000원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가루가 11 높이가 20 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엊그제까지 팔았는데 마감됐고요 엊그제께 한 분이 네 또 주문하셨는데 제가 없어서 못 보내드렸어요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이면 엄청 싸죠 이 크기에 11cm 되고 20cm 네 크기 좋고 국내물이면 엄청 비싸겠죠 자 10번 가루가 11 높이가 20 만원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가루가 8 높이가 14 5,000원입니다 아까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네 색깔만 다릅니다 첫 번째는 무광이고 얘는 다른 색깔 회색 회색? 회색이 좀 그렇고 네 회색 색깔 이쁘죠 빤딱빤딱 5,000원 밖에 안합니다 자 11번 가루가 8 높이가 14 5,000원입니다 자 12번 네 자 얘는 사이즈로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자 12번 가루가 16 높이가 12 네 만원짜리입니다 얘도 12,000원이 넘어가는데요 만원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만원 엄청 가볍습니다 자 생김새는 다 똑같고 이렇게 네 자 12번 가루가 16 높이가 12 만원짜리입니다 한 가지 색밖에 없어서 네 영상이 좀 빨리빨리 갑니다 자 13번 대박 상품이죠 가루가 15.5 높이가 14.5 만오천원 아니 만이천원 죄송합니다 자 13번 얘는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화분이고요 전에는 작은 사이즈가 돌았는데 이번에 큰 사이즈가 돌았어요 요렇게 커요 네 요렇게 네 바이소리나야 성화 심으면 딱 좋을 화분 네 자 가루 15.5 높이 14.5 사각 네 12,000원입니다 몇 개 안 들었어요 여기는 전부 다 개수가 12개 밖에 안 돼 두 박스 씨밖에 안 받아서요 자 14.5 14번입니다 14번 가루가 14.5 높이가 15.5 만원입니다 얘는 전에도 들어왔던 화분인데요 자 요렇게 커요 엄청 요렇게 네 자 얘는 두 박스가 들어와서 넉넉한 사이즈 네 자 14번 가루가 14.5 높이가 15.5 만원밖에 안 합니다 가성비 죽이죠 자 15번 부엉이 화분은 전에도 나갔다는 화분인데요 가루가 11 높이가 10 두 개에 9,000원입니다 자 부엉이 화분은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자 두 개에 9,000원입니다 두 개에 9,000원 자 요렇게 쌍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네 요렇게 이쁘죠 부엉이 화분 네 자 15번 네 하늘색 가루가 10 높이가 10 아니 가루가 11 높이가 10 두 개에 9,000원입니다 자 16번은 이색 부엉입니다 자 가루가 11 높이가 10 두 개에 9,000원입니다 네 부엉이 16번입니다 자 17번 가루가 10 높이가 11 두 개에 9,000원입니다 하나에 5,000원짜리에요 얘네들은 부엉이도 마찬가지고요 5,000원짜리인데 두 개에 9,000원에 갑니다 색상은 이색도 있고 색상은 이색도 있고 이색도 있고 색깔이 이색도 있고 네 여러가지 색이 있으니까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7번 가루가 10 높이가 11 두 개에 9,000원에 갑니다 자 18번은 갑니다 가루가 20 높이 세로가 12 높이가 8 5,000원짜리입니다 원래 6,000원짜리인데 세일하죠 전부 다 세일해요 전부 다 저 부엉이들도 전부 다 5,000원짜리인데 요렇게 얘는 밖에 야생화도 심어도 되고 바이솔 네 세일 같은 거 심어도 좀 이쁠 것 같습니다 자 18번 가루가 20 세로가 12 높이가 8 5,000원짜리입니다 19번은 저희가 많이 판매했던 거 가루가 9 높이가 11 4개에 만원입니다 요렇게 생겼네요 한 가지 색이니까요 4개에 만원 요렇게 생겼뎌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4개에 만원치고 하나에 2,500원 꼴이죠 자 19번 가루가 9 높이가 11 4개에 만원입니다 자 20번도 옆에 그하고 사이즈는 똑같고요 네 색깔만 틀립니다 가루가 9 높이가 11 4개에 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원래 하나에 3,000원짜리에요 근데 저희가 4개에 만원씩에 지금 세일한 거 있는 거죠 한 개에 3,000원짜리 4개에 만원 자 20번 가루가 9 높이가 11 4개에 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번 21번은 큰 부엉입니다 가루가 15 높이가 12 만원짜리 9,000원에 세일하죠 아까 큰 조그만 공이 봤죠 얘도 네 받침대가 있고 큰 부엉입니다 얘는 연필꽂이도 괜찮고 사무실에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식물 심어도 괜찮고 다육이 심어도 괜찮고 네 자 이렇게 큰 부엉이 부엉이 이쁘죠 자 이렇게 자 21번 가루가 15 높이가 12 9,000원에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도 영신다육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잠깐 업데이트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다 6,000원짜리인데요 자 오늘은 10개에 5만원 무료배송 네 갑니다 그 다음에 영신다육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소프스 1개 네 이렇게 봄맞이 지금 영양제 어 듬뿍 줘가지고 이쁘게 만들 때입니다 다육이 자 분갈이용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어 한가지 두가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인데 어 두개 두개 두개씩 이렇게 해서 제가 10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번호는 없구요 오늘은 그냥 10개 무조건 10개 9cm 첫번째꺼는 가루가 9cm 그 다음에 높이가 12cm입니다 네 6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 자 오늘 두번째꺼 자 10cm의 높이는 9.5cm 조금 더 되네요 네 요렇게 생겼고 세번째 자 요렇게 생겼고 세번째 가루가 11cm 가루가 11cm 높이가 네 10cm입니다 높이가 10cm 자 네번째 갑니다 네 한가지만 어 10개씩 주시라고 하면 곤란해요 왜냐면 개수가 많지 않아요 절 골고루 나가야 돼요 제가 어 랜덤으로 전부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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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네 다섯가지를 보내겠습니다 자 요렇게 11cm 11cm 고 높이는 네 8.5cm 네번째가 8.5cm 자 다섯번째는 이렇게 갯수가 없어요 많이 이것만 둘, 넷, 다섯개밖에 없는데 이것만 빠져나가면 안되니까 자 다섯번째는 10cm 자 높이가 네 빨래 없으면 몇 센치 안돼요 10cm 10cm, 10cm, 10cm입니다 전부 6,000원 짜리입니다 다 같이 마실거에요 전부 다 요거는 11cm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전부 10cm 거의 10cm 높이도 10cm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얘는 또 특이하게 이쁘게 생겼죠 하나씩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요렇게 생김새도 이쁘고 얘는 10.5cm 근데 전부 다 요거는 11cm 입니다 높이는 자 마지막거 얘는 좀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고 좀 큰 사이즈도 있어요 두가지 사이즈가 들어왔는데 요렇게 네 요렇게 얘는 10cm 그 다음에 작은거는 9cm 네 높이는 13cm 작은거는 11cm 그럽니다 작은거는 4개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이거 두개 두개씩 넣어드릴게요 자 큰거 먼저 보내고요 재고는 많이 없어요 세일한 대신 재고가 많이 안들어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8가지인데 전부 다 네 요렇게 10개에 5만원 무료배송 그 다음에 친환경 영양제 서비스 드립니다 자 이거는 오늘 아니면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잘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으 으